뭐가 어떻게 대가가는지 알겠어 합체 승인 완료! 발사!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장인 도쿤도쿤 와일도쿤입니다 오늘의 할 게임은 기생수라는 게임입니다 자 외계 생물체가 되어서 사람들을 잡아먹으면 되는 게임이에요 굉장히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장면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쪽에 많이 약하신 분들은 시청을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가 쪽이 있어요 제가 뭐 강가 쪽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돼? 나뭇가지를 흔들어봐 나뭇가지를 흔들리니까 나무가 떨어지고 나무를 한 번 더 클릭하니까 여기 애벌레가 나오네요 굉장히 귀여운 벌레가 나옵니다 요걸 눌러보자 어어 밑에 물고기가 지나갔는데 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나뭇가지 있네 나뭇가지 일단 이거 참새부터 나뭇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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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뭇가지는 아닌가? 이거 한 번 해보고 또 한 번 해보고 흔들고 이걸로 해봅시다 흔들고 이거 이것도 아닌가 올라가봐 야 개구리가 있어요? 개구리 먹었죠? 먹었습니다 오 뭐야 홀리 지자스 크라이스트 개구리가 벌레를 먹으니까 터졌어요 좀 성장했는데 유년기로 변했다 유년기로 이쪽으로 봐봐 나무가 뽑혔고 또 뽑아 이때 나뭇가지를 한 번 건져 보죠 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이거를 이렇게 움직여서 애벌레를 아니 애벌레란다 물고기를 유인하는 거에요 타이밍에 맞춰서 지금 땡겨 아닌가?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뭔지 알겠다 진짜 뭔지 알겠다 이렇게 하고 튕겨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쉽죠? 자 귀여운 고양이가 있습니다 애벌레도 충분히 귀여워요 이렇게 가 오 뭐야 못가게 하네 이 고양이를 잡아먹어서 성장하는건가 고양이 클릭하니까 눈가리가 왓다리갓다리 합니다 아직 아닌거에요 사과를 먹어보자 어 뱉어버리네 애벌리가 꼬이고 흥미가 뒀죠 나갑시다 좋아 나갔고 잡아먹어 잡아먹으러 갑시다 어 뭐야 아직 못 잡아먹어? 아직 못 잡아먹는다니 어 여기 클릭 어 뭐야 끝났나? 올라가면 돼요 이제 올라가자 이거 올라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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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는거지? 얘 여기에 공략법은 그냥 마구 누르면 되는거네요 아 난 이제 알겠어 뭐가 어떻게 대가가는지 알겠어 좋아 한번 해보는거야 그래 여러분들 이제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올겁니다 자 주의해주시고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혹시라도 이 장면을 못 보실 분들은 좀 넘어가셔도 돼요 시작합니다 합체 승인 완료 발사 워우 고양이 소리를 내네 극혐이죠 일단 들어갑시다 좋아요 이제 아주머니가 있고 자 성숙기로 진화한 애벌레가 있습니다 이거 일단 일단 클릭 음 이거 클릭 아닌가 서랍장 서랍장이 닫히고 뭘 눌러야지 이거 이거 클릭 계속 널트려 계속 널트려 계속 널트려 이거 넣고 가라 잘 끌려 강아지를 깨우는건 아니에요 아줌마를 건드는게 맞는거같은데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이거 이거 잣 잣 잣 잣 아아 알것같다 알것같다 잣 잣 어 잣 아닌가 저 아줌마가 저거에 손을 쓰는사이 나는 이렇게 가고 일단 이걸 넣고 이걸 갈아놔 간다음에 열고 갈거낸다음에 넣고 뭐야 아아 알것같다 알것같다 여러분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 공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엽니다 일단 이걸 열고 이거 넣습니다 닫구요 이거 갈아버려야되요 가락뒤 물 이거 두고 이거 이렇게 설치 넘어지고 머리 박혔죠 그 다음에 이 할머니한테 가면 되는거 아닌가 오라 가락뒤 어 그래 바람이 나오죠 강아지를 깨우는거에요 강아지가 안일어나뇨 일단 클릭 어디로 가야되나 어 이거 클릭 강아지 강아지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는건 맞는거 같네 어 들어가는거구나 오케이 문 열고 얘 참새를 먹는게 아니었어 열 먹자 냥 완전체로 진화했습니다 옷자락을 클릭 옷자락도 아니네 뭘 클릭해야되는거야 얘를 클릭 옷자락 넣고 이 참새를 잡아먹으면 되는건가 참새 잡아먹고 진화합니다 자 이게 완전체죠 이게 완전체입니다 절대 완전체로 진화하기 위해선 얘를 잡아먹어야 되겠죠 들어가고 절대완전체 일명 궁극체로 변했습니다 클릭 안녕 여기에 시민이 있네요 문을 닫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녕 끝난건가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잔인한 기생수 게임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많이 잔인했는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분들 구독하기 딱 한 번만 부탁드려요 제로와일도쿤이었습니다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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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벡